자, 드디어 오늘 6월 22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우리 라필루스가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정말 어려운 걸 해주셨는데요. 밝은 표정으로 보듯하게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안무 부분, 전면부터 포즈를 취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군요. 자, 과연 이 동작은 나중에 저희가 최초로 공개된 무대를 볼 때 어떠한 구절에 들어가는지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3초 정도씩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왼쪽입니다. 자, 마지막 3초 후에 단체 포토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온 샤나 양입니다. 이미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걸스플래닛을 통해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멤버입니다. 리더답게 멤버들을 잘 챙겨서 별명이 리틀맘이라고 하네요. 자, 팀의 리더로서 라필루스를 더욱더 멋지게 이끌어갈 우리 샤나의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라필루스의 리더 샤나 양입니다. 마지막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샤나 씨의 예쁜 사진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대기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자님들 깜짝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라필루스의 막내입니다. 막내의 나이는 올해로 만 13세입니다. K-POP 최연수 아이돌 기록을 갱신하게 됐는데요. 2008년 11월 생입니다. 자, 특이사항은 인생의 반 이상을 춤을 춰온 댄싱워십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죠. 자, 무대 아래에선 천진난만한 막내지만, 무대에만 오르면 눈빛부터 돌변하는 무대 체질 막내, 우리 한 씨의 활약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3초 갈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 왕래답지 않게 아주 자신감 넘치는 포즈입니다. 마지막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훨씬 가봅니다. 특히나 우리 한 씨는 저도 리허설할 때 봤는데요. 이제 무대할 때 굉장히 빛이 많이 나는 멤버입니다. 그중에 무대에서 활약한 모습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K-POP 최연수 아이돌의 기록을 깬 우리 한 씨 인사드리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주얼이면 비주얼, 실력이면 실력까지 모두 갖춘 육각형 아이돌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잠깐 김태리 씨 얼굴이 살짝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도 조금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서원 씨는 연습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아이디어 벨크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활동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많이 또 내어주시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아홉, 둘. 굉장히 이목금 위도 좋고 네, 비율도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서원 씨. 3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비주얼 천재 우리 서원 씨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자,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샤티 씨는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필리핀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진 분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최초의 K-POP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는 대표 하이팀 배우로 이미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 데뷔 전부터도 이미 세 편의 뮤직비디오 주연을 맡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라피루스의 마던니이자 팀에서 비타민C를 맡고 있는 샤티 씨입니다. 자, 샤티 씨의 포토타임 마무리하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머리 색깔이 굉장히 멋집니다. 정면부터 포즈쇼에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멤버, 유래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춤사랑을 보여줬다고 하죠. K-POP을 넘나 사랑해서 자신만의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자 이곳 한국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까지 아주 다재다능한 단전 매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유예 씨의 많은 매력에도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포토타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유예 씨, 넷. 자, 예쁘게 사진 잘 나올 수 있도록 환한 미소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초 후에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자, 유예 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시작, 긴장하지 마시고 전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컬 디레팅을 맡으셨던 이승철 씨의 인정을 받을 만큼 뛰어난 성량과 음색을 가진 메인 보컬입니다. 자, 또한 팀 내에서는 언니들과 동생들의 사이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지는 중간다리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굉장히 말씀을 잘하셔서 쇼케이스 안에서도 많은 분량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라피뉴스의 마지막 멤버 배시양의 포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으로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부탁드릴게요. 자, 2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마지막 멤버 배시양의 포토타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라피뉴스의